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거하고 관계돼서 우리가 또 모거하고 목탁 관계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중국 모거가 우리나라에서 목탁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원래는 이런 지팡이 같은데 이렇게 연꽃봉울 같은 방울 같은 거였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목탁도 되고 금탁도 되고 금속으로 되면 금탁이고 그다음에 나무로 만들면 목탁이고 그다음에 이게 방울이라는 의미도 있고 방울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한 가지 주목할 게 이 다음에 나오는 우리 사진에서 보는 석장이라는 거예요. 석장. 석장. 석장 아세요? 지팡이. 지팡이예요. 지팡이. 지팡이. 금속으로 다 지팡이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금속 전체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쓰기가 어렵죠. 무거우니까. 그래서 이 밑에 자루는 나무로 만들고 위에만 금속으로 꽂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하는 예를 보면 이렇게 지장보살도거든요. 고려시대 때 고려브라에 여기 지팡이를 이렇게 잡고 있죠. 지팡이를 이렇게 잡고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고리가 여섯 개라고 해서 이걸 육환장이라고 해요. 육환장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 육환장이 여섯 개의 고리라는 뜻이거든요. 여섯 개의 고리가 있는 지팡이. 그래서 저게 무슨 재밌는 얘기예요. 육바라밀을 나타냈대. 육바라밀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육바라밀이라고 절에서 주는 달력에 보면 나와요.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는 거거든요. 이게 육바라밀이에요. 육바라밀. 여섯 가지의 붙다가 되는 수행 방법. 대승불교에서는, 초기불교나 소승불교에서는 붙다가 되는 방법으로 사성제, 팔정도 그런 걸 씁니다. 그런 걸 묶어서 세트 메뉴로 만들면 37조도품이라는 거예요. 이런 건 하면 좀 복잡한데 깊이는 안 할 겁니다. 37가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37가지 깨달음을 돕는 방법들 이런 거거든요. 그게 사념처, 사정단, 사여의족, 옥은, 오력지, 옥은, 오력, 칠각지, 팔정도. 사념처, 사정단, 사여의족, 옥은, 오력, 칠각지, 팔정도. 합치면 10, 12, 그 다음에 10, 15, 37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37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행법들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얘기하는데 대승불교가 되면 수행법이 달라집니다. 수행론이 달라져요. 그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해야 되지? 어떤 식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그게 보살도라고 하는 거예요. 보살도. 보살이 행하는 어떠한 방법,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부타가 된다는 거예요. 부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방법들을 어떻게 그러면 됐을까?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부처님이 됐을까라고 생각을 한 게 부처님의 전생담을, 전생담이 부처님의 전생에 547개가 전해지거든요. 이거를 갈래로다가 딱 묶어봤어요. 이렇게 범주별로. 범주별로 묶어봤더니 이 6개가 된대. 이 6개의 카테고리로 묶인 거예요. 덩어리로. 그래서 이렇게 묶은 경전을 육도집경 같은 경우가 이런 식으로 묶어놓은 경전이에요. 부처님의 전생담을 6개의 관래로다가 쳐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러한 방식들을 가지고 수행을 하면 수행을 하면 마치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타가 된 것처럼 우리도 부타가 된다. 그리고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을 보살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리 얘기인데 지금은 교리 얘기를 복잡하게 안 할 거니까 뭐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대충 이런 룰이라더라. 라는 거를 알면 되는데 이 지장보살이 육환장을 드는 게 육환장을 드는 게 이 6개의 고리가 저 육바람이를 나타내는 거래. 그렇게 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고 그다음에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석장이 짚을 때마다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고리가 달렸으니까 딸랑딸랑 지들끼리 부딪혀서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산짐승 같은 것도 좀 피해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발에 밟히는 미물이나 이런 것들도 경계를 좀 더 할 수 있대요. 소리가 쭉쭉 나면.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산짐승이 나타났을 때는 이거 가지고 맞대응을 하는 거고 뭐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지. 그렇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다 해석을 했는데 제가 또 생각을 바꾸는 게 뭐냐면 이게 여기서 나오는 이런 원래는 목탁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육환장이. 육환장이. 이렇게 소리를 내놔. 이렇게 소리를 내놔. 육환장으로 소리를 내놔. 똑같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공자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건 계몽적인 거. 그다음에 어떤 세상을 밝히는 등불과 같은 그런 의미. 그게 이제 목탁에 있다고. 그리고 이제 그게 공자의 상징으로. 당신은 공자라고 하는 당신은 그렇게 될 겁니다. 라고 말해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육환장도 원래는 아마 그런 의미에서 출발한 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지팡이 끝에다가 목탁이나 금탁 방울 다는 풍습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마 절에서는 이 육환장이라는 의미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마 같은 데서 출발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이 육환장 같은 경우도 그런 의미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데 이제 하필 여섯 개가 있으니까 육바람이라고 연결시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이게 아구가 딱 맞으면 냄새가 나는 겁니다. 후대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의미부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후대에. 그래서 이것도 아마 처음에는 그런 신성적인 역할.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사용을 안 하는데요. 이게 단순 지팡이로 쓰이는 게 아니고 지장보살은 어디다 쓴다고 나오냐면 그걸로 지옥문을 두드린대요. 지팡이로 이렇게. 그러면 지옥문이 열린다는 거거든요. 소리도 나고 좋은데? 지옥문을 이렇게 딱 두드리면.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나 밀교 의식할 때는요. 이게 석장이 이렇게 짧은 게 있어요. 짧은 게 있어서 악기로 흔듭니다. 이렇게. 이렇게 흔들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겠지? 네. 이거는 신성성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저렇게 육바람이란 상징성이고 이거는 신성성이에요. 그래서 이 신성성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는 이건 전부 다 신성성이거든요. 목탁, 방울, 금탁 이런 건 다 신성성이거든요. 제사장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니까. 신성한 거지. 그렇게 해서 아마 이것도 처음에는 그런 용도였을 거예요. 그런 용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의식할 때 요령하고 목탁만 쓰고 그다음에 좀 많이 쓰는 데는 징북 정도를 쓰지 석장은 안 흔듭니다. 석장 흔드는 건 한 번도 못 봐요. 그런데 석장도 원래 흔듭니다. 석장도 흔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석장을 흔들었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 같은 데 보면 석장, 중생사 그 얘기 같은 데도 뭐라고 나오냐면 석장이 날라다니면서 탁발을 해왔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긴 석장이 아니고요. 짧은 석장이에요. 의식용으로 쓰는 짧은 석장. 그래서 목탁이 이런 데까지 다 연결된다더라. 이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대각국사 의천 봤었지 않아요? 지지난번에 조계산 선암사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대각암에 부도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이 부도. 그런데 왜 이 얘기를 지금 또 꺼내냐면 또 꺼내냐면 이 선암사에 가면 저 대각암에 가서 저 부도를 잘 못 본다.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도 말고 대각선암사에 아주 기가 막힌 부도가 또 있어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어서 그쪽에 가시면 이 대각국사 의천스님 부도하고 그 부도는 꼭 봐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요즘은 차 타고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문화거든요. 주 5일째 이래서. 그다음에 가족들도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가면 어디를 봐야 될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겉모습만 이렇게 조금만 보고 그냥 끝나고만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는 숨어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들어갈 때 이 선암사에 들어갈 때 보면 부도밭이 있거든요. 선암사는 부도밭이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제 맨 앞에 있는 부도밭이에요. 여기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힌 부도가 있어요. 이게 침괭당 이렇게 써 있어요. 침괭당. 침이라는 건 뭐냐면 벨침이에요. 벨침. 베개벤당. 침구. 침. 괭이라는 건 뭐냐면 팔뚝을 괭이라고 합니다. 팔뚝을 베개 삼아서 빈 스님. 베고 잔 스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이 양반이 검소해가지고 침괭이라는 표현이 저 스님 이름이기도 하지만 검소하다. 그다음에 그런 거 쓸 때도 침괭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처음 들어봤죠? 그런데 침괭이라는 표현을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침괭을 쓴다는 거는 맨날 팔뚝이나 베고 잘 정도로 청빈하고 검소한 사람. 이렇게 자는 걸 침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괭. 이게 침. 침. 이렇게. 침괭. 이게 침괭 현변 스님 부도인데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스님이 우리나라 유일의 등심불이에요. 등심불이라고 들어봤습니까? 김동리의 등심불이 있잖아요. 그쵸? 그거 혹시 배우셨어요? 네. 아니 봤어요. 봤어요? TV문학관에서? 책으로요? 김동리 등심불을 태국에서 봤다고요? 이 등심불이 되게 재미있는 게 같은 등자에다가 몸신자를 쓰거든요. 내 몸과 같은 부처라는 뜻이에요. 내 몸과 같은 부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김동리 등심불에는 뭐라고 나오는 거냐면 그게 교과서에 나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교과서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교과서에서 단편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내용은 그런 거예요. 만적이라는 사람이 만적이라는 사람이 결국 자기 어머니가 잘못하는 것 때문에 그 어머니의 죄를 씻기 위해서 출가를 하고 출가를 해서 결국 나중에 소신공양 몸을 다 태워서 부처님 앞에 공양을 올리고 그 몸 타다만 몸에 금을 입혀서 도금을 해서 이제 부타가 된다. 불상같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등심불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그게 등심불이 아니에요. 몸을 태우고 이건 너무너무 잔인한 거예요. 김동리가 이제 소설이니까 그렇게 쓰는 거죠. 드라마틱하잖아요. 몸을 태우다가 그거 들탄 거를 가지고 부타는 얼마나 무서워. 한 번 더 생각해봐. 그게 불단에 앉아있다 그러면 얼마나 무서워. 어휴 이게 뭐. 그래서 등심불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그 김동리의 등심불같이 몸을 태우는 건 등심불이 아니에요. 등심라는 거는 내 몸하고 같이 등심불 이름이 좀 발음이 좀 그래요. 장애인도 아니고 좀 그렇지. 이렇게 해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몸이 안 썩는 경우가 있어요. 몸 안 썩는 거. 몸에 안 썩는 사람 봤어요? 몸이 썩지 않아요. 몸이 썩지 않아요. 하나는 나랑 똑같이 만들어요. 얼굴을 비슷하게 만들거나 키를 비슷하게 만들거나 내가 이제 시주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불상을 만들겠습니다. 이러면 내 얼굴하고 비슷하게 만들어주세요. 가능하지? 네. 내 키랑 똑같이 만들어주세요. 내 팔길이랑 좀 비슷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만들면 그렇게 나랑 똑같이 만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불상을 모셔놓고 이제 기도하고 연불하고 다른 사람이 와서 절하고 그러면 마일리지가 나한테도 적립이 됩니다. 이해가 돼요? 네. 반 틈은 난 거야. 이해가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몸이 안 썩는 거예요. 몸이 안 썩는 거는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은 몸이 안 썩어요. 몸에 쉽게 말해서 나쁜 기운이 없기 때문에 냅두면 안 썩습니다. 진짜 수행을 열심히 한 사람은 냅둬도 안 썩어요. 오늘 지금 그 얘기를 진기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왜? 이 침갱스님이 몸이 안 썩은 스님이에요. 이게 중국이나 대만이나 뭐 이런 데 저렇게 몸이 안 썩은 스님들이 여러 곳 있거든요. 일본에도 많이 있어요. 일본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스님으로는 유일하게 이 침갱스님이 있고 그게 침갱스님 부도예요. 저 양반이 매번 이러고 잤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수행만 열심히 하고 광해군 때 광해군부터 숙종 때 사람이거든요. 조선 그러니까 중기지. 이렇게 해서 수행만 하다가 저 양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유언을 해요. 보통 스님들은 썩는지 안 썩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화장을 하니까. 화장을 하니까. 그런데 수행을 하면 내면이 다 정화가 돼가지고 안에서 안 썩어요. 밖에서 그냥 말라버려요. 말라버려요. 그래서 저 스님이 계속 그런 식으로 수행만 하다가 수행만 하다가 돌아가시면서 맨 마지막 유은이 뭐였냐면 유은이 뭐였냐면 내 글 같은 거 다 태우고 내 흔적을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내 시체는 산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방치해라 이러버렸어요. 산에다 방치해줘. 이게 유은이에요. 그래서 산에다가 방치를 했는데 짐승들이 뜯어먹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계속 사람이 앉아있는 거예요. 비바람이 그냥 다 치는데도 그런데 마을 사람들 민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무서워. 산에 가서 나물도 채취해야 되고 나무도 채취해야 되고 뭐 이러는데 볼 때마다 섬주섬을 산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건드리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적이 일어나니까 무서워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래다가 계속 얘기해서 좀 어떻게 화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화장을 해서 부도탑에 모신 게 이 침갱스님 부도예요. 그래서 이 부도도 사람 사이에 갈 때 그게 놓칩니다. 이거 제대로 알고 가는 사람 아니면 절대 못 봅니다.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각국사 부도는 대각국사 부도는 차라리 보기가 쉬워요. 왜? 대각암이라는 암자가 따로 있고 거기에는 그 부도 딱 하나만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많아요. 많은데 그냥 한 분이 섞여 있는 거야. 다 똑같이 비슷비슷하게 생긴 상황이라 못 찾아요. 그래서 가서 정확하게 볼 수 있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안 썩는 거 굉장히 진귀하지 않아요? 네. 그 진귀한 분의 대표가 누구냐면 대표가 누구냐면 우리나라 김교각스님이에요. 들어봤어요? 김교각스님 신라시대 때 왕족 출신으로 해가지고 중국의 구하산이라는 데로 가서 수행을 해요. 구하산이라는 데가 수행을 해서 99세 때 이분이 돌아가시는데 이분이 안 썩어요. 지금까지도 1300년 동안 안 썩고 있다는 거예요. 1300년 동안 안 썩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거는 이 구하산에 이스님 같은 분들이 많이 나서 지금도 계속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안 썩는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네는 화장을 안 하고 막바로 화장을 안 하고 항아리 속에다 넣어놔요. 돌아가시면 앉은 상태에서 항아리 안에다가 넣어놔요. 그리고 3년 뒤에 개봉을 하거든요. 이게 3년 뒤에 개봉한다는 게 아마 예전에 초분이라고 아세요? 초분? 네. 초분? 이게 장래의 장자를 보면 이게 또 재밌다고 이게 장래 장자거든요. 옛날의 장래를 어떻게 지냈는지 알 수 있어요. 이게 평상 같은 데다가 시체 이게 죽을 사자예요. 시체를 놓은 거예요. 이게 평상 같은 거 평상 같은 고인도 같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평상 같은 데다가 시체를 올려놓은 거예요. 그 위에다 이게 풀초자거든요. 풀을 이렇게 덮어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지나면 살은 싹 녹아내리고 옛날 장세풍습이에요. 살은 싹 녹아내리고 뼈만 남는데 그럼 그 뼈만 따로 추려가지고 골호 뼈를 넣는 항아리 골호라고 있어요. 골호 우리나라에도 저 박물관에 많이 있어요. 뼈항아리 그럼 거기다가 뼈만 담아서 다시 장래를 다시 지내. 이해가 돼? 네. 그래서 신라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진골성골이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뼈 진짜 뼈 성스러운 뼈 왜? 뼈를 보니까 뼈가 달라. 그리고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착한 일 많이 하고 이런 사람들은 뼈가 좀 희고 무겁고 이제 조금 나쁜 놈들은 뼈가 검고 가볍다. 뭐 이런 얘기 부모 운진경 같은 데서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게 옛날 그래서 그게 골풍제라고 하는 거예요. 뼈 뼈 중심 말 그대로 골풍제잖아. 이렇게 덮여 있으면 뼈를 못 보잖아요. 그치? 그래서 옛날에는 뼈 중심이에요. 뼈 중심 이런 풍습하고도 아마 관계가 될 거예요. 그래서 독 같은 데다가 모셔놓고 한 3년 정도 있다가 다시 그렇게 이제 개봉을 하는데 여기서는 그대로 나와요. 몸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보여드리려고 이게 김교각 스님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지장보살이라고 안 하고 지장왕보살이라고 그래요. 지장보살이야말로 보살 중에 지장보살이야말로 보살 중에 최고다. 그래서 왕보살 이게 아주 재밌어요. 이야기가 쉽다고 옛날 사람들 이야기가 쉬워. 지장왕보살 그리고 이게 김교각 스님 모습이에요. 김교각 스님 모습이에요. 물론 안 썩은 지금 그 모습은 아니고 그 모습은 아니고 이게 이제 구하산 화성사에 있는 건데 가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즘 상으로 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 밑에 짐승이 하나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지장보살 상을 이렇게 만듭니다. 아예 왜냐하면 교각 스님이 이렇게 사셨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뒤에도 이렇게 남으셨기 때문에 이대로 만들어요. 이게 이제 무슨 사자다 어쩐다 말들이 많은데 이게 삽살개입니다. 선청이라고 하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거를 미술하는 사람들 불교 미술하는 사람들도 금모사자라고 그래요. 금색 털의 사자. 근데 교각 스님이 우리나라에서 신라에서 갈 때 삽살개를 댔 것 같대. 삽살개. 그래서 삽살개가 점점 이렇게 약간 신비화되는 거예요. 삽살개를 하나 끌고 갔대. 삽살개는 우리나라 뭐 아시다시피 풍산개, 삽살개, 진돗개 딱 알아주는 거잖아요. 삽살개가 이렇게 머리에 머리에 이렇게 머리 이렇게 많이 내리고 반쯤 눈 가리고 이렇게 있는 애 있어. 무스 같은 걸로 자꾸 올려줘야 돼. 여기 내가 교각 스님 모습으로 해놓은 거예요. 밑에가 또 삽살개고 그래서 나무대원 이게 중국 거예요. 중국 거 나무대원 지장 왕보살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왕보살 그리고 지장보살 이걸 오지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개의 뭐라 그럴까 깨달음을 상징하는 관 원래는 그게 성소작지 묘관찰지 대원성지 대원경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법계 재성지까지 해서 다섯 개를 상징하는 거고 저걸 오지관이라고 합니다. 다섯 개 이렇게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장보살상을 이렇게 모시거든요. 그리고 지장보살의 보통 서원이 지장경에 나오는 서원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지옥이 비기 전에는 맹세코 성불하지 않겠다. 모든 지옥에 있는 중생들을 내가 다 구원하고 난 뒤에 성불하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장보살의 아주 큰 서원이고 그 다음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중생이 다 제도되야 바야흐로 나는 보리를 증득한다. 모든 중생을 다 건지고 난 뒤에 나는 보리를 증득하겠다. 그래서 불교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사홍서원이라고 해서 중생무변서원도 중생은 다 함이 없지만 그걸 내가 다 어떻게 해서든지 건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지장보살의 원은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모든 중생을 다 건지고 그 다음에 지옥까지 내가 전부 다 깨끗하게 지옥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건져주고 난 뒤에 성불하겠다. 그래서 이런 보살들은 이런 보살들은 이런 걸 보고 천재보살라고 합니다. 성불하지 못하는 보살 부처님보다 더 센데도 불구하고 성불하지 못하는 보살 천재라고 하는 거는 성불하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계속 중생들이 있으니까 당신만 혼자 딱 가버리면 되는데 그거 봐주느라고 못 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성불을 못한다는 거예요. 성불을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 교각스님 이 교각스님 전통이 어디로 내려가냐면 지금 이게 고려부라입니다. 고려부라에서도 이게 교각스님을 묘사한 고려부라예요. 이거 개 보면 알 수 있어요. 삽살개. 이거를 이제 구분을 못해가지고 왜냐하면 이 오지관을 안 쓰니까 오지관을 안 쓰니까 사람들이 구분을 못해가지고 이거를 뭐 계속 말들이 있는 거예요. 저걸 사자라고 얘기하는데 저거 삽살개. 선청이라고 하는 삽살개. 고려부라에는 딱 두 작품이 있어요. 여기도 개 한 마리 있지? 개 한 마리 있지? 근데 왜 개라는 생각을 못하냐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설마 불화에 개를 그렸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좀 느낌이 그렇잖아. 개 그렸다던데? 이렇게 조금 그렇지. 그렇지? 재미있어요. 나중에 이런 그림들은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게 이제 등심불이에요. 구화산. 구화산에 모셔져 있는 구화산에 모셔져 있는 이게 백세궁의 무화산사 무화산사 등심불이에요. 이분이 안 썼고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요거 이제 명나라 때 분인데 그 뒤로도 지금도 계속 나옵니다. 그걸 이제 제가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항아리에 이렇게 모셔요. 항아리에 이렇게 그리고 3년 뒤에 개봉을 하면 이렇게 밑에서 나오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신기하지? 세상은 그렇게 신기한 게 많은 거야. 신기해. 이렇게 지금 95년도에 촬영된 거니까 얼마 전 거예요. 얼마 전 거예요. 이렇게 나온 뒤에 이게 3년 지나니까 살은 거의 다 탈각이 된 거고 근육 같은 것만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딱 말라 있는 거예요. 미라같이 처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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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수행이 안 되면 배에서 원래 벌레가 많이 생기거든요. 아무래도 내장기관이 잘 썩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미라 같은 경우도 이집트에서 미라 만들 때도 장기 꺼내잖아요. 그래서 옆구리에서 꺼내고 그다음에 뇌 같은 경우는 콧구멍으로 꺼내고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약품 처리해가지고 미라 만드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이집트에서 그래서 그런 해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그렇게 미라를 만드는 방법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를 나온 거를 여기다 오칠을 해요. 오칠을 하면 이렇게 아니 이 분하고 같은 분이에요. 오칠을 해갖고 약간 이렇게 볼륨 넣고 오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칠을 안 하면 살이 이게 오돌토돌해가지고 안 좋아요. 그래서 다 오칠을 부처님 불상 만들 때도 목불상 동불상 대부분 다 오칠을 합니다. 오칠을 안 하면 살결이 이게 안 좋아요. 오칠을 하고 그 위에다가 금박을 입히는 거예요. 진기한 거 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는 더 근래 더 근래에 나온 분이에요. 더 근래에 나온 분 더 근래에 나온 분 여기는 지금 이제 개금하는 것도 나와 이렇게 금을 지금 오칠해가지고 번쩍번쩍하지 거기다 이제 금 밑에 밑에 쪽은 지금 금 다 붙였잖아. 금박이 있어요. 금으로다가 이렇게 두두둑 때려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싸져요. 그 다음에 이제 부칠로다가 붓으로다가 이렇게 털어내면 금분이 다 거친 거는 싹 없어지고 이렇게 지금 금 다 돼가지고 이제 부칠로 붓으로다가 이제 털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전혀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교각스님이 제일 오래된 시작이 구하산 쪽에 이런 등심분이 많이 있고 그보다 더 오래된 분이 여기 지금 나오는 육조해능대사예요. 제가 조계산 조계산이라고 하는 데가 조계종이라고 하는 게 조계산에서 해능스님이 법을 여셔서 그랬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해능스님이에요. 해능스님 지금 1350년 정도? 1400년 가까이 됐지요. 저렇게 남아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 잘 된 사람은 수행이 잘 된 사람은 지금 이렇게 계속 남는 거예요. 더 썩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미라하고는 달라. 이집트 미라하고는 완전히 달라. 이거는 다 처리를 하는 거고 하는 거고 일종의 박제 만드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그대로 수행이 진짜 잘 된 사람은 몸이 정화가 돼서 외부적인 환경에서 안 썩어요. 이제 이거는 지금까지 본 거는 이쪽 등신불 지금 보는 거는 이쪽 등신불 똑같이 만든 이게 이제 중국의 용문석굴이라고 하는 데거든요. 용문석굴 용문석굴에 가면 한 불상이 8만 불에서 10만 불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봉선사노사나불이에요. 지금 여기 보는 이 불상이거든요. 봉선사노사나불 이게 한 13미터 정도 되는 좌불인데 노사나불이에요. 노사나불이 이때는 이게 노사나불이 비로자나불 부처님하고 같은 부처님입니다. 육시권 화엄경에서는 노사나불이 곧 비로자나불 부처님이에요. 이렇게 그렇다고 일단 철 좀 복잡한 거니까 근데 이게 이제 한 13미터 정도 되고 원래는 이렇게 앞으로 더 나와 있었어요. 지붕 같은 게 그런데 이제 무너지면서 이 앞에가 무너진 거죠. 오래되니까 이게 당나라 때 만든 거거든요. 하 참 인물 좋지. 지금 약간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약간 얍실얍실한 사람을 좋아하지만 저게 후덕한 이미지 옛날 전통 이미지에서는 저 굉장히 인물 좋다고.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워낙 마른 걸 좋아하니까 지금 바뀌어서 그러는데 옛날에는 저런 게 굉장히 제가 저번에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는데 당나라는 꽃도 모란 꽃이었다. 하닥 모란 같은 아주 단한 모란이지. 흐드러지게 핀 모란이 아니고 아주 단한 모란. 저게 누구냐면 측천모 등신불이에요. 측천모 등신불. 아까 구하산에 있었던 등신불은 등신불은 몸이 안 썩는 등신불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측천모 얼굴을 가지고 본따다는 등신불이에요. 이렇게 이해가 되죠? 네. 처음에는 돌로 이렇게 만드는 게 끝이 아니고 회칠을 하고 이런 돌불상에는 회를 발라요. 회를 바르고 그 위에 개금을 하거나 색칠을 하거나 회가 마르기 전에 색칠을 하면 색이 안으로 스며들거든요. 프레스코 기법을 쓰거든요. 그런 식으로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다 벗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판이 나오게 되는 건데 당나라가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수나라 수나라가 문재 양재 그 다음에 그 밑에 좀 내려가다가 바로 끝나고 여기 이제 대운하건설 수양재 대운하건설 고구려 정보를 하다가 나라 망했잖아요. 그렇게 들어봤잖아요. 그죠? 을지문덕 살수대첩 물로 한번 쓱 끝! 전쟁 끝! 전 세계 역사상 가장 대단한 전쟁 고대전쟁에서 가장 대단한 전쟁 세상에 이런 전쟁은 없어 이거야말로 진짜 대단한 전쟁인데 이걸 뒤집고 엎어서 나오는 왕조가 당나라 당고조가 이연이라는 사람이에요. 당나라를 위한 시조 그 다음에 그 아들이 당태종이 이세민이라는 사람이고 그 유명한 이세민이에요. 하 이세민 이세민 유명하다 이세민 유명하다 이 당태종 이세민이 자기 아버지가 절도사였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방도지사 도지사였는데 아버지를 쑤셔요. 그래서 아버지 우리 구태타 일으킵시다.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 구태타 일으킵시다. 구태타 구태타를 일으켜. 그래서 나라를 뒤집었고 아버지를 황제가 돼. 고조 고조 이은 개국 황제 그래서 아버지가 아버지가 내 후계 구도를 세워야겠다. 그래서 태자를 이건성이라고 이세민이 형이에요. 이건성이를 둬요. 그러니까 이세민이가 내가 다 했는 것 같은데 왜 형을 저렇게 했을까 이래가지고 한성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선동정황 얘기할 때 잠깐 했었는데 자기 형을 현무문이라 해서 북문에서 쳐죽여요. 매복해서 쳐죽여버리고 아버지를 밀어내 죽이고 아버지는 이제 쉬세요. 이렇게 해갖고 자기가 황제가 돼. 황제가 돼. 중국에서 최고의 황제 중에 하나예요. 존재하는 최고의 황제. 존재하는 최고의 황제. 그래서 이때 이세민의 치세를 정관 연호가 정관이거든요. 정관지치라 그래요. 정관지치. 그리고 그 정관의 정관지치 정관대의 정치하는 거를 기록해놓은 게 정관정유라는 책이고 정관정유라는 책이고 그래서 이세민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정치를 잘하고 나중에 청나라 때 청나라 때 강건성세라고 있어요. 강건성세. 이때도 굉장히 대단할 때고 강의제하고 건륭제. 강의, 옹정, 건륭 이렇게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유명하니까 그냥 강건성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세민의 첩으로 들어가는 게 측천무에요. 측천무에요. 첩으로 들어갔는데 첩으로 들어갔는데 워낙 황제한테는 첩이 많으니까 제대로 얼굴 한 번 제대로 못 보고 끝났다는 거예요. 참 그렇지. 그렇게 해도 되겠지. 후궁들은 다 황제만 보고 사는 여자잖아. 황제 아니면 남자가 없잖아. 전혀 가능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화사한테 돈을 주고 뽀샵을 해요. 뽀샵을 해요. 뽀샵. 이쁘게 그려달라고. 이게 지금도 지금도 사진 가지고도 애들이 조작하고 화장으로도 화장빨 뽀샵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다 조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림이면 이 편차가 엄청나게 크다고요. 그러니까 화사들한테 후궁들이 돈을 뒷돈을 엄청나게 주고 이쁘게 그려달라는 거지. 이쁘게 그려달라는 거지. 그러다가 만약에 이쁘게 그려가지고 얘 이랬는데 아들 하나 낳으면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거고 후궁은 그어 가서 나중에 후궁에서 올라가는 거죠. 정식 풍계를 받는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왕자가 죽으면 그 왕의 나라에 가서 살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주 진귀한 사건이 있지요. 그게 왕소군 사건이에요. 왕소군 사건. 왕소군. 왕소군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중국의 4대 미녀 중에 왕소군이 있어요. 한나라 때 왕소군. 그런데 왕소군은 너무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4대 미녀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얘는 돈을 안 줘요. 화사한테. 이것도 기가 막힌 얘기다. 돈을 안 주니까 화사들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와서 돈 주고 굽신굽신거리고 좀 이쁘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얘는 뻣뻣한 거야. 지가 이쁘니까. 그래갖고 화사들이 역보샵을 합니다. 그러니까 더 못생기게 그려버려요. 대충 뭉개. 이렇게. 그러니까는 황제가 맨날 책을 봐도 얘가 채택될 확률이 없지.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당시 한나라 때는 북방의 만리장성 밖에 흉노족이 더 셌었어요. 그래서 흉노족 국가는 형이라고 그러고 한나라는 동생이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북방 용목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흉노족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네 공주를 하나 보내면 너네 공주를 하나 보내면 내가 이제 부인으로 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황제가 자기 딸을 보내자니 아깝지. 왜냐하면 자기 지친인데 이게 물설고 낯설은 데 가서 고생한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짠 거예요. 그래서 후궁 중에서 이게 후궁 중에서 아주 좀 뭐 하나 보내면 되겠다. 그냥 공주라고 이제 속여가지고 하나 보내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역으로 찾은 거예요. 제일 안 생긴 놈. 근데 어차피 뭐 내 거 아닐 거니까 제일 상태 안 좋은 놈을 보내야겠다. 그래서 황제가 거꾸로 찾은 거예요. 이번에는 딱 찾아갖고 본 게 왕소군이요. 왕소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 이래가지고 걔를 이제 다 준비시켜가지고 보내게 되는 거예요. 보내다가 나중에 그게 또 공주가 아닌 걸 보내다 보니까 좀 말을 맞춰야 되잖아. 얘가 공주하고 첩하고는 완전히 다르니까 사는 게 다르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을 그래서 맨 마지막에 떠날 때쯤에 떠날 때쯤에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와보라케 이제 이렇게 와보라케 했더니 그림은 상태가 안 좋은데 김태희가 온 거야. 이게 뭐야. 교통 때 보지도 못하던 애가 온 거야. 이게 어 그래서 그 당시에 화사들이 다 죽고 난리가 납니다. 황제가 어 그게 참 포토샵이 요즘만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도 이런 포토샵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어 이게 신기하다고 아주 신기하다고 그래서 식천무가 굉장히 이쁜데도 불구하고 여자가 채택이 안 돼요. 방태종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아들이 없는 여자들은요. 아들이 없는 여자는 결국 나중에 절로 들어가요. 정업사라는 깨끗한 업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다가 다 구금을 시켜버려요.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이 있는데 가서 그 나라에서 삽니다. 그래서 아들이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비구니를 만들었는데 비구니가 됐어요. 비구니 스님이 됐는데 나중에 당태종 아들이 누구냐면 당고종이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당고종이치 당고종이치 이치가 자기네 아버지 재진해로 이렇게 가다가 식천무를 딱 보고 이제 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그거를 빼내오고 뭐 드라마틱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저게 빼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 황제라도 예전에 생각해봐요. 조선시대 때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버지가 쓰던 죽부인은 아들이 쓰는 게 아니다. 들어봤어요? 그게 이제 별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하는 시절이요. 그런데 저런 게 이제 약간 비윤리적이잖아. 물론 아버지가 손 한 번 잡아본 사람도 아니야. 얼굴 한 번 본 사람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아닌 거 요즘 생각해보면 아무 문제도 아니오. 그런데 옛날에는 저게 아니라고. 그래서 황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결국 얘를 빼와요. 빼와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살게 되는데 같이 살게 되는데 이 여자가 뜻이 큽니다. 아 뜻이 커. 뜻이 커. 그래서 황제가 되고 싶은 거야. 황제가 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이 당 고종이라는 사람은 고종이라는 사람은 또 이 여자한테 많이 의지를 합니다. 이 여자가 과단성 과단력 그러니까 판단력도 있고 과단성 있고 굉장히 일처리를 잘합니다. 사실 당나라가 번성하게 된 거는 태종이 잘한 것도 있지만 태종과 측천무호가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 말년에는 이 양반 말년에는 거의 다 이 양반 업적이에요. 업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황제가 되는 거를 발언을 하면서 만든 게 이 불상이에요. 이게 봉선사 노사람 그래서 결국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황제가 됩니다. 황제가 돼요. 그래서 당나라가 잠깐 끊어지면서 끊어지면서 드디어 당나라 이당 이씨니까 이씨 왕조니까 그래서 우주라는 나라가 들어서요. 주나라가 들어서요. 그래서 신성황제가 됩니다. 중국 역사상 유일한 황제예요. 여성황제 이 시대가 굉장히 재밌는 게 제가 예전에 측천무 선덕여왕 얘기할 때도 했는데 이때가 여성천하입니다. 이때 중국은 측천무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또 선덕여왕 진덕여왕 비슷합니다. 아직 똑같지는 않아요.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저게 또 여성천왕이 등장을 한다고 그래서 여성천하 여성천하가 되고 이걸 이제 결국 황제가 돼서 중국 역사상 유일한 근데 중국 사람들은 여자를 낮춰보기 때문에 이걸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측천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니면 무측천이라고 부르든지 무시니까 무시니까 무시측천 이렇게 해서 삼태우 이렇게 부르는 거죠. 삼태우 서태우 여태우 측천무 여태우는 항고주 유방 부인 그 다음에 서태우는 동치제 동치제 부인 청나라 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결국 황제까지 이르고 나중에 이제 자기 아들들 황제도 세워놓고 어쩌다 하고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결국 밀려나요. 여자도 그런데 밀려놔도 천수를 누리고 잘 삽니다. 결국 자기 밑에 후손들이 다 황제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당나라로 다시 돌아가요. 그때가 이제 등장하는 사람이 이웅기 이웅기 당현종 현종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그런 등심불이에요. 그래서 발언을 해서 이 황제가 된 굉장히 엄한 불상입니다. 굉장히 엄한 불상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 이런 데 가서 뭔가를 이렇게 세상에 여자가 황제된다는 생각은 그 시절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발언을 하고 자기 등심불을 만들어서 결국 황제가 돼요. 그래서 목탁에 대한 이런 얘기들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물을 끝내고 사물을 끝내고 그러니까는 지금 일주문 그 다음에 천황문 해탈문을 넘어서 그 다음에 법당 안쪽 영역으로 들어와서 이 불전쪽 영역으로 들어와서 대웅전이 있으면 여기서 지금 종북 관계된 사물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베레석하고 석등 석등 베레석 그 다음에 탑 이런 얘기들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상하고 또 다음 주에 계속해서 진귀한 얘기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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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